대준님은 대준님 본인은 사실은 믿고 사시는 분이지 뭐 신이나 뭐 이런 종교에 의지를 해서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가시고 계셨던 분은 그런 분은 아니신데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둘러볼 때는 사실은 할머니가 앞장 서시고 계시는 부분이 사실 보이고요 보입니다 그게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게 어떤 또 한 얘기냐면 신의 기운이나 집안으로도 이런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은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그게 없었지만 조금씩 무언가 일이 발생을 하거나 할 때 지금 이제 한 이 시점 정도가 되니까 이제 들여다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상무는 지금 몸에 냉기가 확 도는데 돌아가신 분의 기운이 느껴져서 네 그러니까 제2반 진중으로 지금 와이프 쪽하고 대준님네 쪽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한 4년? 한 4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고모 한번 돌아가셨고요 고모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상갓집 다녀오신 데가 있으세요? 상갓집은 이제 회사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한 번씩 갈 때는 있거든요 올해는? 올해는? 올해는 제가 기대기 잘 안 나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올해는? 뭔가 지금 건강으로도 그렇고 안정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 지금 좀 작년 걸려가지고 좀 더 저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안정이 무언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변동이동이 지금 같이 들어와요 이사 같은 거요? 변동이동이면 이사도 되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변동이면 그런 것도 되고 집 이사도 되지만 사실 직장에서 이제 이동이나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집보다는 직장 같아요 지금 하시고자 하고 계시는 일에서 무언가 지금 이동수가 됐든 안에서 외부로 발령이 난다든지 지역이동 같은가요? 네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직 저희가 항상 발령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고 그래서 올해 또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은 들어와 계세요 들어가 계셔서 뭔가 근데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지금 19년차다 보니까 올해 다니기도 했고 이번에 나가지고 뭐 잘 다니고는 있는데 그래도 스트레스는 항상 사람을 또 이렇게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셔?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하죠 다른 일 새로운 일을 또 하고 싶다 내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때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나 뭐 마음이 자꾸 두근반 세근반이라는 느낌이 오는데 두근반 세근반이 그거 또한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참 편하지를 못하세요 살아가시는 게 편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지금 편하지를 못하세요 맞습니다 마음은 안 편합니다 네 마음 편하지를 못하셔서 근데 지금 직장 이동 문제 같은 경우는 이동 만약에 들어오거나 발령이 나시면은 이번에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우긴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무언가 저도 되게 그게 고민이 된 게 작년에 못 간다고 한 게 가정이 이제 제가 가정을 좀 중요시 하는 편인데 애들이 둘이거든요 첫째가 딸이 이제 아홉 살이고 둘째가 여덟 살인데 이제 어머니가 애를 봐주세요 와이프는 또 그 학원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원이 늦게 마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밤 10시까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아픕니다 이게 그냥 이제 뭐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느껴지는 거고 무언가 지금 사실은 가장이시고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책임감이라는 게 크시잖아요 크신데 그 무게가 내가 그만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다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주님은 없다 대주님은 없어요 대주님은 내 생각은 안 하신다는 거야 나는 없고 나 이외에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거워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사실은 가부화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고 남들이 볼 때는 참 그냥 뭐 괜찮고 인정 받으시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주님 본인 자체는 지금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와 사실 터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털 때도 사실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속내를 내가 뭐 좀 답답하고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모든 걸 다 담아두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아둔 사람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인 동호회를 좀 했는데 그걸 풀려고 다닌다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병이 됩니다 그게 병이 되는데 건강으로도 사실 조금 저는 보여요 문제가 문제가 보여 가지고 지금 뭐 장 안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장도 장이고 몸이 굉장히 지금 냉합니까 원래 본인께서 뜨거운 편은 아니에요 와이프가 좀 차가운 편이고 더 차갑고 와이프가 더 차갑긴 하네요 더 혈압이고 건강도 조금 돌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문학이다 보니까 조상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고 조상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고 해요 근데 물론 조상에서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갖고 계신 이 틀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 틀이 크다고요? 이 안에 그거를 조금 깨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시는 거 예를 들면은 진짜 FM적이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정해놓은 틀 정해놓은 틀 예를 들면 아침에 7시에 밥을 먹어야 되고 12시에 밥을 먹고 5시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게 많이 있으면 틀은 진짜로 한 19년 동안 계속 딱 맞춰서 직장생을 하다 보니까 각을 너무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거기에 너무 박혀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벗어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또 밖으로 막 아이들 데리고 막 돌아다니기를 많이 그렇게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올해는 그냥 뭐 다른 거를 다 떠나가지고 본인을 좀 위한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해 지금 하반기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아이들 케어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내 건강과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강을 진짜로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내년 술도 조금 힘드세요 돌아온 내년이니까 올해 지금 하반기에 건강을 조금 돌보시고 살도 조금 빼셔야 되고 혈액으로도 문제가 조금 있으시고 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갑자기 아까 혈압이 쓰시되었지 그러면은 이 뭐고 부정맥심근경색 갑자기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약간 그런 기미가 조금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궁금한 게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크게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우여곡절 없었는데 제가 한 2년 반 전에 이제 와이프 쪽으로 해가지고 학원을 차렸어요 저는 이제 공부방을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 집이 있었거든요 또 대현동에 거기서 그냥 안전하게 하자 했는데 좀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예전에 공부방을 또 정관에서 해 보기도 했고 그때 잘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자질은 충분하다 그래서 미뤘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힘들어진 거예요 2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은 그래도 학원이 자리를 잡았어요 작은 학원이 아니고 대형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원생들도 이제 뭐 백 몇 십 명씩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차리고 뭐 할 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 같은 게 코로나 시기였죠 시기도 중요한데 일단 코로나 시기도 시기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사주의 운이나 이런 시기 운을 내서 주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와이프가 그때 당시는 힘든 시기입니다 본인도 사주에서 운이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 나간 거 그렇다고 해서 이분께서 뭔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학원을 안 차리실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이 맞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해 해야 되느냐 어떤 달에 해야 되느냐 이런 거가 있는데 근데 그게 조금 안 맞았던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돈에서도 그렇고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무언가 조금 알아보시고 해도 되는지 그럴 때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럴 때 필요해요 음 그때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했을 건데 그럴 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럴 때 사실은 볼 생각도 안 하셨고 그때는 건강이 두 분 다 사실은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두 분 다 건강이 좋은 편 아니야 네 지금 그래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와이프는 다리 쪽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거 같아요 다리 허리 허리도 맨날 아파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조심해야 될 거 같아요 맞습니다 몸 한번 가면 끝이거든 그래서 진짜 관리하셔야 돼요 한번 학원이 엄청 잘 되는 날이 올까요? 봤으면 좋겠죠 너무 바라죠 2년 동안 그렇게 뼈를 갈았는데 네 지금은 뭔가 대박이 난다는 건 사실 조금 접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조금 마음을 그러니까 대박이 날 거 날 거야 희망 고문도 아니고 안정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지금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고 더 이상 안 내려와야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올라갑니다 얼마나 더 흘러야 될까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대준님한테는 그게 20년 같겠지만 진짜 얼마 된 건 아니거든 근데 두 분이 진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기운으로 보면 와이프보다 여기가 더 나으세요 제가 더 나았다고 제가 나중에 같이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겠네요 같이 만약에 하시면은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응 그렇구나 보통 부부는 같이 일하면 별로 안 좋은데 와이프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응 감당이 안 된다 와이프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다고 사람을 써가면서 까지는 아 머리가 근데 왜 이렇게 아프나 응 와이프 집안에 상문이 있었는데 아 있었네요 네 아 머리야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 못 갔는데 네 장모님이 다녀오셨어요 네네 기운을 여지껏 이런 걸 안 믿고 사셨는데 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야 두 분 다 네 와이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이프가 크게 아픈 데가 없는데도 사람이 되게 많은 데 갔다 오면 막 피곤해 맞아요 엄청 피곤해 예를 들면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도 피곤해 네 밖에 나가는 거 자체가 피곤해 깃발려 그게 깃발린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절대 상갓집 가면 안 돼 아 상갓집에 여기도 아 저거요 가시면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당은 아니고 뭐 하실 뭘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기운을 받는 분들이거든 누구나 받아요 기운을 그런 기운을 받는데 조금 더 예민해요 음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아파 그런 기운을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걱정이면 꼭 가야 되는 잖아요 막 안 가는 게 맞게 네 이해하셨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 진짜 뭔가 가야 되고 할 일이 있으시면 방침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모르시겠으면 전화해 주세요 일러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더 건강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래서 상문이나 특히 이제 조상집 이런데 부정이 많거든요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서 막힘도 와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막힘은 뭔가 해결이 정말 진짜 만날 때는 조금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풀어내는 방법들 그런 거 나중에 그런 것도 일러 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은 잘 되겠죠 애기들은 지금 이제 막 9살이고 이래서 안 봐드리는데 어쨌든 내 아이들은 엄마 아빠 기운을 먹고 자라지요 그러면 엄마 아빠 기운이 좋으면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기운 좋게 만들어서 내 아이들한테 좋은 거를 주게끔만 해주시면 돼 해주시면 되고 다치는 수는 분명히 또 오네 무언가가 다치는 거는 오네요 그러면은 애기들은 다치면서 커요 그렇죠 많이 다치면 안되는데 그래도 다치면서 큽니다 사실 뭐 부사지고 그렇게만 안하면 되잖아 다치면서 커요 피도 좀 보고 쬐지고 그런 거는 계속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거는 계속 와요 너무 놀래시지 마시고 혼내시지 마시고 혼내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답답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뭐 ое